네스프레소 에센자 미니 네스프레소 에센자 미니는 다양한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먼저 작고 간편한 사이즈로 공간을 적게 차지하며 다른 브랜드 캡슐과의 호환성이 뛰어나 사용이 편리합니다. 또한 전원을 연결하고 버튼 하나만 누르면 간편하게 커피를 추출할 수 있어 바쁜 아침에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제품 구매 시 제공되는 다양한 캡슐과 할인 혜택으로 맛있는 커피를 다양하게 즐길 수 있습니다. 또한 네스프레소 캡슐은 재활용이 가능하여 환경에도 이로운 제품입니다. 머신 등록 후 제공되는 서비스와 쿠팡을 통한 빠른 배송으로 편리하게 구매할 수 있습니다. 에센자 미니는 가성비가 뛰어나며 다양한 커피 즐기기를 원하는 분들께 강력히 추천하는 제품입니다. 이 돌체구스토 지니오 S 베이직 캡슐 커피 머신 화이트 제품은 여러가지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먼저 S 사이즈로 조그만한 디자인으로 좁은 공간에도 적합하며 깔끔한 화이트 색상으로 주방을 화사하게 만들어주는 인테리어 효과가 뛰어납니다. 또한 다양한 커피 맛을 경험할 수 있는 다양한 캡슐 선택지와 커피 이외에도 다른 음료를 즐길 수 있는 기능이 있습니다. 물량 조절이 7단계로 다양해진 점과 스마트한 전원 시스템으로 조작이 편리해진 것도 특징입니다. 무상 AS 기간이 최대 3년까지 지원되며 경제적이고 간편한 사용이 가능합니다. 이 제품은 고급스러운 커피를 집에서 편리하게 즐길 수 있는 최적의 선택지입니다. 커피를 사랑하는 분들에게 강력히 추천드립니다. 네스프레소 시티즈 캡슐 커피 머신은 고급스러운 디자인과 편리한 기능으로 가정에서 손쉽게 특별한 커피를 즐길 수 있는 제품입니다. 먼저, 디자인은 심플하면서도 고급스러워 어느 주방에도 잘 어울리며 블랙, 화이트, 레드 세 가지 색상 중 선택할 수 있습니다. 시티즈는 에스프레소와 룽고 두 가지 모드로 커피를 추출할 수 있어 라떼부터 아메리카노까지 다양한 음료를 즐길 수 있습니다. 또한, 예열 시간이 짧고 물통 용량이 크며 사용이 간편하여 나이든 부모님도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제품은 세척이 용이하고 컵 높이에 맞게 설계되어 사용이 편리합니다. 네스프레소 정품으로 안심하고 구매할 수 있으며 가성비 좋은 제품으로 추천드립니다. 이탈리아 정통 커피를 집에서 간편하게 즐기고 싶은 분들께 이 제품을 적극 추천합니다. 이 제품의 주요 특징은 터치 인터페이스를 통해 사용이 간편하고 직관적이며 엑셀 기능을 통해 한 번에 300ml의 커피를 추출할 수 있습니다. 또한, 온도 선택 기능을 통해 냉온, 저온, 중온, 고온 등 다양한 온도로 커피를 즐길 수 있습니다. 제품 등록 시 캡슐 구매 시 할인 택과 AS 무상 수리 기간 연장 등 다양한 혜택도 제공됩니다. 또한 돌체구스토 지니오 S 터치 캡슐 커피 머신은 네스프레소 어댑터 호환용으로 다양한 캡슐을 사용할 수 있어 선택폭이 넓습니다. 이 제품은 커피를 즐기는 데 필요한 기능과 혜택을 모두 갖추고 있어 집에서 편안하게 프리미엄 커피를 즐기고 싶은 분들에게 적극 추천합니다. 완벽한 홈카페 경험을 원하는 분들께 이 제품을 강력히 추천드립니다. 이 제품은 피부 기록이 어떨지 이 제품을 응원하는 듯 해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